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3, 4, 5, 6, 7 1, 2, 3, 4, 24,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7 1, 2, 3, 4, 5, 6, 7 1, 2, 3, 4, 5, 7 1, 2, 3, 4, 5, 7 1, 2, 3, 4, 5, 7 1, 2, 3, 4, 5, 7 1, 2, 3, 4, 5, 7 1, 2, 3, 4, 5, 7 1, 2, 3, 4, 5, 7 1, 2, 3, 4, 5, 7 1, 2, 3, 4, 5, 7 1, 2, 3, 4, 5, 7 고춧가루 아...아...아...아... 아..어..아...어...아... 으 으 으 대추 양파 뜨거운 소금 빵가루 컴온! 후! 앙о 콜라 소금 구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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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킹크랩 먹방을 한번 준비해봤구요 싱싱한 꽃게를 사다가 꽃게찜도 한번 만들어보고 남은 양념으로는 이렇게 문어찜도 같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만 먹으면 심심할까봐 함께 먹을 버섯볶음도 한번 준비해봤구요 그리고 같이 먹을 불닭볶음면이랑 고스페퍼드들까지 한번 같이 겉들여서 먹어볼거에요 좀 더럽게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았어 라면이 익는동안 버섯부터 한번 맛볼께요 맛있다 아까 마트에서 산 낙지볶음 양념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인디옥 양념장 살이 진실한거 보세요 살이 진짜 많다 양념장 식당에서 사먹는거 같아요 왜이렇게 맛있게 됐지? 하나 물에 메뉴 너무 좋다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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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가을꽃게 가을꽃게 안주나 진짜 맛있네 확실히 고수페퍼 누들이 좀 더 매워 보여요 너무 매워 매워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매운 것 같아요 너무 매워 너무 매워서 킹크랩 다리를 좀 효 좀 시킬게요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살 줄도 괜찮다 너무 매워 그다음에 Row 뼈로 맛잇잘 두개 한 번에 고춧가루 완전 행복하다 내장에 몸통살 비벼서 한번 먹어볼게요 침넥 끝냈습니다 뭔가UTK 아주 더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고 싶었지만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아주 맛있네요 좀 더 맛있게 먹었어요 통째로 wrap 먹어볼게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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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